자 일단 100원 먹어보죠 100원 먹고 여러가지 각을 봐볼게요 준비한 덱이 4개정도 있는데 일단 좀 각 초반에 각 나오는걸로 진행해볼게요 일단 후보중인거 레벨업 암살자 두번째 1코 리롤덱 이즈리얼덱 세번째 올라프 초반에 뜨면 올라프 계속 키우기 마지막 요술사 커럴키 일단 요정도 빛이 형상변환자 네 볼베도 좋아요 볼베 좋은데 볼베는 어제 많이 했습니다 일단 페어 올리고 얘네들 중에 산다 아트록스 스카너 뭔가 안쓸거같은 느낌 근데 블라디 대검도 안쓸거같은 느낌 일단 파라 1코 리롤덱 강남만 해볼게요 앨리스 앨리스는 좋다 뭐 아직도 못잡은 사람이 탈이 어 탈이 못이길뻔 벨트 아니면 졌겠는데요 어? 이건 무슨 어필이지? 이러면은 얘네 쪽 팔고 일단 수호자 앞라인에 얘는 형변 쓰면 될거같은데요 그죠? 너무 깔끔하다 나미 요술사 신비술사 조련사 장갑 일단 얘 쪽도 사주고싶은데 얘는 딜러고 이제 암 라인 있으니까 딜러가 필요하겠죠 네 형변 돌아왔습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왜이렇게 잘 떠 암살자 덱을 할건데 진짜 좋은 암살자 덱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없는거 좀 팔까? 얘도 안쓸거 같은데 레벨업 진행할게요 굳이 암살자를 섞어야 될까? 섞자 암살 트위치 그러갑니다 암살 트위치 약간 요렇게 하고 이게 제가 지금 하려는 덱이 암살자 토큰 하나 있으면 좋고 요술사 토큰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하나하나씩 근데 맵판 뒤집게로 하나는 무조건 만들 수 있거든요 거의 100%에요 100% 이즈리얼 리롤덱 괜찮을수도 있고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이게 시즌7은 4-7이었나? 거기서 보물용이라고 무조건 아이템 돌려가지고 찾을 수 있는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뒤집게를 무조건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연운만 가져오면 요술사 만들고 조합을 좀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이 판은 1등 거의 확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한 이 조합 웬만하면 조합 완성시키면 1등이에요 미쳤어 그럼 초반에 피관리 좀 잘하고 8렙까지 일단 잘 가는 걸로 해볼게요 어? 암살자 좀 잘 뜨기도 한다 그죠? 폭풍 암살자 분노날기 빛빛을 암살자 평변을 쓸 일이 있을까? 아마 안쓰지 않을까요? 이제 요거 섞고 뭐 3코짜리 암살자 다 이해나? 그런건 아마 4암살자로 바꿀 확률이 있고요 요거 안쓴다 트위치 팔면 이자네? 아라 그 새끼 한 번 아낄게요 아하 얘네 하나 줄까? 얘 주자 왜냐면 수호자는 이제 체력이 50% 아래로 내려가면 가장 가까운 아군한테 보호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암살자한테 보호막을 주겠죠 그리고 얘가 주변 스킬이 가까운 애한테 방어력 주는 거라 암살자가 단단해집니다 얘는 그냥 혼자 맞게 시키고 좋다 어차피 나중에 버릴 친구긴 해요 얘네 수호자들은 이거 웬만하면은 아이에나한테 템을 주면서 빌드업 할 거거든요 어 비늘염호자 수호자 다른거 살만한거는 어 일라오이 나중에 섞어요 안 섞나? 안 섞는다 난동군 암라인은 나중에 쓸건데 오른이랑 사일러스 쓰면서 요술사 살짝 섞어주는 느낌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레벨업 하나 누르고 마무리 아 인비 빌드업 할까? 얘네 둘 중에 하나한테 바이애나한테 주는게 좀 좋긴 한데 질거 같으면 넣고 근데 이길거 같죠 일단 이 판은 암살자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요술사랑 암살자 둘다 만들 수 있으니까 유감사의 기본으로 하고 뭐 어떻게든 하는걸로 이 판 진짜 1등이다 뒤집기 미리 안 먹어도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 뒤집기 무조건 먹습니다 보물용에서 나중에 이제 파이크한테 템을 줄건데 템은 암살자니까 인피에 남으면 그냥 먹을까요? 남으면 먹죠 인피에 요술사에 플러스 알파 피읍템 주고 싶긴 해요 피읍템 어 얘 쓰는데 여기에 나중에 속삭임이라고 파이크가 같이 섞여가지고 사일러스 요술사 섞으면서 요걸로 요술사 받습니다 비늘려 모자 피의치는 쓰고 싶기도 한데 일단 사놓기만 해볼까요? 지금 뭘 올려야 잘 올렸다고 소문이 날까? 딱히 없으면 그냥 수호자 올려도 되거든요 암살자나 암살자 올리죠? 아 나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닌가? 약하게 올린건가? 여긴 나간거겠죠 안먹었으니까 TV 서버라서 그냥 뭐 재미없으면 나가고 그런가 보네요 아니면 시작한 줄 모르거나 애껄려가지고 사일러스 지금은 필요 없거든요 1,2,3 4,5,6,7 이자 보자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9레벨에 가야 좀 조합이 이쁘고 8레벨에 완성이 되긴 하는데 9레벨 때 조합이 좀 이쁘거든요 9레벨까지는 잘 가줄 생각을 해야 돼요 돈 잘 모으면서 이렇게 가고 다이애나 안뜨나? 좀 이따 다이애나 뜨면은 이거 수호자로 바꾸면 이제 비늘려모자에 다이애나가 있거든요 대기열 저도 좀 전에 뚫어서 방송킨거긴 한데 어 잘 안뚤려요 저도 한 두번정도 오류 났거든요 진짜 마지막 한번도 오류나면 진짜 오늘 안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이 됐습니다 엊그제였나? 엊그제였나? 그때는 한 5번 오를때 포기를 해버렸는데 오늘은 세번째 포기할라 했는데 돼버렸네요 지금 제가 좋은 덱 하나 소개드릴거니까 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이겨주면 좋겠네 친구 올리베어 갓 돈 잘 모아주시면서 어 속삭임 어 이러면 사수호자가 되네 이러면 사수호자 섞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다이애나 넣는게 좀 시너지 이쁘죠 다이애나 나와주면 좋겠네 이러면 6레벨 아니 7레벨때 사수호자 사음살자 되네 그걸로 7레벨 버티고 9레벨 가지겠는데요 그럼 어차피 9레벨 가야 파이크도 잘뜨고 9레벨을 그냥 갑시다 피관리도 잘됐으니까 좀 이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는걸로 생각하는걸로 운전자 피바라기 파이크 어우와 돈 좋다 아 올라파라는데 살짝 늦은 듯 5연승 여기도 불타고 있네요 생각보다 너무 약한데 다른 태생이구나 어쩐지 스노지가 하나도 없고 약간 좀 약한 애들만 쓰는 것 같은데 이기고 있길래 이걸 뭘 섞어야 될까 사이라나 섞죠 뭐야 나간 사람 만났나 어 두명이 나갔는데요 개꿀 레벨업하지 말걸 2등 만날까봐 여기 레벨업 한건데 나간 사람 만나버렸네 11시간 대기열이요 아 진짜 빨라야된다 이걸 먹을까 어차피 파이크가 다 잡을건데 이러면은 피읍템 말고 막템 파이크템을 딜템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어 대기열 진짜 많아요 맞아 저녁에 더 많아요 저녁에 속삭임보다는 근데 길드로 이거 트위치가 공속 버프거든요 0.83 0.1 그정도 오르죠 요거랑 음 뭐 다른거 넣을거 있나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아 폭풍 폭풍도 나름 재밌을거 같다 폭풍석자 요렇게 이거 다이애나 안뜨면 105시간이요 다이애나 안뜨면 키아나한테 임피 주는게 좋긴한데 멍 이거 진거 같다 제가 지금 딜러가 많이 없어요 비자 보고싶은데 릴리아를 일단 아 얘도 요술사 나중에 얘로 빈을 받으면서 요술사 쓰긴 하거든요 너파라 미안해 일단 너파라 3코짜리는 언젠간 많이 떠요 용술사 좋죠 속삭임 사이펜? 좀 빨리 뜬거긴 한데 얘 암살자로 빌드업 해볼까 얘도 물리피해로 알고있거든요 해보고싶은건 못참아 얘로 빌드업 합니다 민피도 먹어 아미펜 얘도 데미지 진짜 세거든요 궁쓰고 났을때 궁쓰고 났을때가 방어력 무시라서 거의 선딜 비췄죠 일단 스킬 한번 쓰면은 한마린 죽인단 소리에요 지금 타이밍에 여기도 나갔나? 아니 이판 좀 이상한데? 다 나갔는데? 사속삭임이니까 음... 사음살자를 섞거나 사수호자를 섞는게 좋겠죠 뭐 그건 일단 다음판 잠깐만 요술사 지금 만들게요 어? 잠깐만 요술사이펜? 이거다 요술사이펜으로 빌드업 하다가 얘 스킬 딜도 세나? 240에 물리피해 요거에도 치명타 터질거거든요 이러면은 누굴 빼야될까? 수호자 하나 얘 속삭임이라 못 빼고 요거에 어 난동군도 되네 어 뭐야 얘도 속삭임이네 이러면 요렇게? 일단 수호자가 빠지긴 하는데 어쩔수 없어 일단 요술사도 섞어 쇼림님 하이여 암살 잠깐만 암살 요술사이펜 과연 한번 형 다 때리고 하나? 어? 잠깐만 이상하다 한번 쓴거죠 방금 기분 탓이겠지? 잘못 본거겠죠? 기분 탓이야 잘못 봤어 한번 썼을거에요 한번 썼네 일단은 암살자를 누구 줄 때도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 좀 천천히 생각하죠 레벨업도 천천히 할게요 50원 유지하고 네 물어보셔도 돼요 스킬 한번 쓰는거 같다 아닌가 기분 탓인가 방금도 못보긴 했거든요 제대로 한번 아 뭐야 아 두번 쓰네 뭐야 깜짝이야 한번 쓰는둘 대기시간 10시간 그거 좀 늦으셔서 그런거에요 지금 접속인원이 좀 많아가지고 pbs서버에 접속인원 많아가지고 대기시간 없이 하려면은 아침 정도 시간에 들어오시면 될거 같아요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이거 맞나 수호자 골베 버거 픽스 안됐을걸요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거 10시간 10시간이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기다리면 될수도 있는데 또 오류때문에 튕길수도 있어요 어 어 잠깐만 잠시만요 좋은게 너무 많이 떴는걸 잠시만 음 음 음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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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시간 까진 아니더라도 좀 기다리면 되긴 할거에요 근데 오류때문에 튕기면 진짜 화나거든요 10시간 까진 아니더라도 저거 저거 팔레 빨리 찍어야겠다 저거 팔레 빨리 찍어야겠다 저거 팔레 빨리 찍어야겠다 네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어 솔라리? 돌리죠 마지막이니까 돌려 아 단결된 이즈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맞겠지 일단? 노트북으로 vpn 우회해서 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저도 컴퓨터 박사는 아니라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너지는 요게 제일 이쁜거 같은데요 지금 당장은 그죠 일단은 오오 깜짝이야 내껀데 내가 놀라고 루블계 3대장님 하이어 일단 찍어 일단 찍어 아니 근데 다 나가버려서 아니 왜 다 나간거지? 후랩 갈 수 있으려나 이렇게 조금 나오면 오히려 후랩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약한 사람들을 골고루 만나면서 올라가야되는데 남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셀거 아니에요 나보다 위가 두명이니까 이러면 좀 안좋을수도 데이지인가? 데이지 상대팀으로 나오는거 아니지? 돌진 한 번 더 돌진 아 이거 평타거리에 있으면 돌진을 두번 안쓰네요 봐봐 안써요 돌진 요술사인데 요술사의 펜 진짜 쓰지 마세요 진짜 안좋아 아니 이거 평타 때리면 이긴건데 그죠 바드? 저는 바드도 좋긴한데 바드 먹자 파이크 쓰는 사람 없어라 제발 파이크는 없어 아 파이크였으면 진짜 좋았는데 바드는 올려야겠네요 일단 길드 플러스 5코짜리 확률 증가 아 사이펜 갈아엎고 싶은데 아 내가 구렙할수 있을까? 딴 사람들이 다 나가버려서 헷갈린다 흠 흠 육속삭임? 아 근데 얘 요술사 아니 얘 요술사가 별로라 얘 빨리 갈아엎고 싶은데 배치할만한거 없나 봐봐요 지금 스킬을 한 번밖에 안써요 요술사인데 용가리 채면 죽이네 아 리롤 쳐야겠다 어쩔수없다 이거 피 50에 계속 지고 있으면은 이거 구렙 못갈거 같아요 난 전투로 말한다 잠깐만 근데 여기서 돈만 뽑는다면 진짜 이거 잭팟으로 돈 5개인가 4개 정도 뜨면은 다 돈이거든요 10원짜리로 그럼 40원 50원 5개 자리 맞나? 그럼 50원 그럼 되긴 하는데 한 턴만 참아보죠 육속삭임보다는 일단 바드쓰면 쓰는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 8렘 리롤 해야될 수도 있으니까 바드로 확률 올리는게 낫죠 안써 육속 안써 잠깐만 볼벨? 일단 파이크 거악 줘야겠다 이러면 파이크 거악 확정해 아니 용 보물용도 안갔는데 사람들이 다 4명이 남았다는거 진짜 말도 안되요 다 나갔어 돈 5개 뽑을게요 돈 5개 돈 5개 돈 5개 뜰만하잖아 이러다 돈 다 쓰는거 아니야? 뜰만하잖아 돈 5개 너로 만족하자 5개 절대 안 떠 5개 절대 안 떠 4랩 갈게요 5개 절대 안 떠 이 전설을 그냥 띄워버릴까? 이 전설을 그냥 띄워버릴까? 누누삼성 띄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캠커를 띄워버릴까? 캠커를 띄우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활론 룬한 주자 활론도 사쿠암살자야 53 레벨업은 가능하긴 하다 레벨업은 가능한데 잠시만 여기까지 천천히 가 레오나 거학 빨리 파이크 뽑고 싶다 파이크 요술사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수은이랑 바드가 큰 의미가 없긴 하다 이거 진짜 아랫분들 나가지만 않았어도 지금 한 피 진짜 장난 안치고 40 이상은 있었습니다 50 지금 가자 아이 피가 넘어 파이크 한마리만 주세요 제대로 찍긴 해야 돼 파이크 한마리만 주세요 파이크 파 이크 아 왜 얘가 띄워져 이거 혹시 운념이가 띄워질까봐 얘 안준건데 아 그냥 한번 실험해볼걸 얘 줬으면 볼베 띄워지긴 했거든요 운념이가 띄워지긴 했는데 운념이가 먹 먹히면서 띄워지면서 약간 좀 버그처럼 얘가 안 띄워질 것 같아서 얘 주긴 했거든요 쓰레쉬가 아마 랜덤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세 마리 랜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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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크가 중요해 파이크 음 파이크 파이크가 안 뜬다 애쉬가 왜 풀템이야 애쉬 2성 아닌가 아 아 아 여기가 파이크 쓰네 아 여기 8렙인데 이거 안 살게요 제발 파이크 한 마리만 주세요 한 마리만 파이크만 나오면 진짜 조합 끝인데 파이크다 아 근데 이거 와 이걸로 먹는거 맞아? 아이 몰라 먹어 일단 일단 쓰면서 생각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파이크 이걸로 쓰면 안되는데 파이크 떠라 제발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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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만 아 진짜 한 마리만 아 진짜 한 마리만 아 인피거 악 줘야되는데 뭐지 일단 인피주고 한 마리 남으면 그냥 이거 갈아서 룬안 빼줘? 어쩔 수가 없어 이겨야되는데 그리고 아 요것도 잠가야되? 아 진짜 18퍼야 이거 안 잠글게요 아 잠글까? 아 잠가 아 조이 이성이라도 있어야 버티지 파이크는 절대 안떠요 어차피 요거 진짜 존버합니다 아 그냥 탈론 줄까? 아 진짜 인피거악이어야 좀 강력할 것 같긴 한데 탈론을 준다? 어쩔 수 없다 버텨야되요 일단 볼베 야무지게 띄울게요 볼베 띄웠는데 설마 질까? 전설 한 마리 띄웠는데 진짜 말도 안돼 볼베 스킬도 못쓰고 삭제된 것 같긴 하죠 제발 파이크좀요 아 진짜 뗄만한데 오케이 아까 1등한테 졌죠 1등이 좀 세기네 3성적이 너무 많아서 2등은 이길 것 같은데 2등이기고 4등이기고 accept뱅 정말 아니 설마 진짜 한 마리도 안줘요 파이크 랩인데? 에이 автом원 좀 아니지 반 쓰는бль 오히려 8렛한테 아까 파이크 여기 한마리 주지 마세요 제발 일단 야소 2성 띄웠습니다. 오코 2성 너 과바라도 먹을래? 상대는 다른 태생 밸류덱 밸류덱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 밸류가 딱히 높지가 않아요 그쵸 진짜 버그죠 칼론? 칼론? 나이스야 진짜 파이크만 안나와요. 저 2판에 파이크 0마리입니다 이거 초밥에서 가져온거에요 파이크 두마리 보냈거든요 이래도 안나온다? 와 안나올 수 있어 여기는 쉽잖아 아오신이 2성이 됐네? 아오신은 금방 자를거 같은데 그냥 띄울까? 아오신 띄우는 척하면서 골배를 띄우자 아오신 띄우는 척하면서 골배띄우기 파일로 마나 번 한번 시켜주고 잘라주면 끝 아 잠시만요 아유 방금 애니메이션은 탈론 아니 탈론이 된다 야수호 그겁니다 야수호 이 캐릭터 전설이 풍서 제발 그렇지 샤라라라 거학 내가 보낸거지? 제가 보낸거 맞죠? 야수호가 야수호를 잘라는데? 어 나이스 내가 진줄 놀라운게 뭔지 알아? 파이크 딱 한마리 나왔어 이 판에서 진짜 말도 안된다 어차피 저 지면 죽거든요 잠글게요 아 진짜 세다 누누 띄워야돼 아니면 얘네 띄워야돼? 누누도 좀 무서운데 위에 있어가지고 그냥 올라프 띄우자 한 칸 더 옆이긴 하네 아 뭐야 이분 배치 왜 이렇게 빨라? pb 서버인데 근데 올라프 띄웠는데 대박 어차피 기병대다 누누 상관없겠다 아니 이분 pbs 서버인데 배치 왜 이렇게 빨라요? 누누님 하이 아니 핑이 지금 170이거든요? 아니 배치가 분명 1초대에 올라프 요네 이 세트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로 가네? 일단 요런 덱인데 사람들이 빨리 나가서 피관리가 좀 안됐고 약간 요런 느낌 잔인